캠핑용 칼. 와, 대박. 이렇게 잘 들어가. 오, 얼추 그림 나오더라고요. 어우, 잘하셨네. 물고기는 바다 생선이 맛있어. 그래, 우럭이 맛있어. 우럭이 맛있어. 얘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으아, 기가 막힌다. 와, 멋있다. 고민하는 거 봐. 이거는 잘하긴 좀. 이거는 본인 특기니까. 잡는 느낌부터 다르잖아. 저는 이때 제일 치즈 볼 수 있는 거야. 봐봐요. 걔들은 알아요. 뭐야. 아, 뭐야. 이게. 배자, 배자. 아, 뭐야. 무서워. 전혀 안 끝냈어. 아직 안 끝냈어. 그래, 그래. 예술은 그게 크기 때문에. 그렇지. 색깔처럼 달라. 그래도 수요 웹툰 1위인데. 아니야, 2위야 밀렸어. 아니야, 2위야 밀렸어. 2위예요? 수요 웹툰 2위인데. 2위, 2위. 2위. 순위가 중요하지 않아. 그럼, 그럼. 아이고, 무서워. 동순위 같다, 정말. 아, 무서워. 동순위. 와, 진짜 너가 진짜 붕신이다. 붕어의 신. 붕어의 신. 붕신. 너무 무서워진다. 물고기의 털 나니까 무서워. 오 씨. 엄청 무서워진다. 아니야, 이게 뭐야. 주제가 뭐예요, 이 그림이. 내가 잡기에는 너무 먼 그녀들 약간 그런. 아, 그러면 이 작품의 제목은. 붕어의 신. 붕신팔사. 다 익었을 것 같은데. 와. 맛있겠다. 라면 스프는 진짜. 라면 참 좋아하셔. 와. 아, 기가 막혀요, 형.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래, 뭐 이거 또 잡아서 먹을 필요가 뭐 있어. 야, 근데 또 우럭통우럭이 한 마리. 아이고. 진짜 맛있다.